자, 포즈존에 손 주시고요. 공식인 포드카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찍는 거니까 자가가 되잖아요. 하나에 웃어주세요. 정면 5초, 오른쪽, 왼쪽 5초씩 가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쪽으로 살짝 들어서 포즈 취해주시고요. 포즈 갑니다. 하나, 둘, 넷. 오늘 노란색 신발을 신은 공주님, 우리 줄리 씨의 예쁜 사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자,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보너스로 뭔가 아까 공주님 얘기 듣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보고 있으면 공주님 같은 가장 자신 있는 포즈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우리 레이디스 코즈의 공주라. 줄리 갑니다. 하나, 둘, 셋, 취해주세요. 공주님 포즈입니다. 여봐라. 여봐라. 어, 맛있는 거 좀 갖고 오고라. 다이어트 하느라 너무 힘들구나. 자, 줄리 씨의 포토타입 마무리. 자, 인사하시고 잠깐 대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준 씨, 어서오세요. 네, 자, 공식적인 포토타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느리시네요. 포즈 갑니다. 자, 하나, 둘, 아, 셋, 넷, 다섯. 아, 좋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도 포즈 살짝 틀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즈 갑니다. 네, 우리 소영 씨는 또 다른 공주네요. 얼마 전에 제가 영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알라딘의 자스민 공주 같은 그런 또 느낌이 있습니다. 자, 포즈, 셋, 넷. 자, 마지막으로 포즈에 더 취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갑니다. 와, 오늘 다양합니다. 야, 소영 씨 오늘 크. 야, 좋습니다. 둘, 셋, 넷. 하나, 셋. 언제나 밝은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지만 가장 최고의 포인트는 우리 포즈 씨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은데 목소리를 보여주실 수 없지만 정말 노래 잘하는 디바 같은 포즈에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거 사진만 보고 있으면 디바 같을 것 같다. 그렇게,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포즈 취해주세요. 지금, 네, 와, 지금 야, 4호 타고 이상 올라가고 왜 노래를 부르고 계시네요, 우리 소영 씨. 네, 너무 어렵습니다. 자, 마무리 상처 드리겠습니다. 둘, 셋, 고맙습니다. 네, 자, 소영 씨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반주 씨 어서오세요. 네, 아휴, 깜짝 놀랐네요. 자, 정면 포즈부터 한 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만나봅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좋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도 포즈 취해보시고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 갑니다. 자, 이번에 우리 메이지스 코드의 코드 3, 세미 프리, 자유분방함을 여러분께 보여드린다고 했는데요. 와, 애슐리 씨가 진정한 자유분방함. 아, 오늘 너무 잘 표현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자신감 있게 포즈를 만나보고 있고요. 자, 마무리 왼쪽으로도 가보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오늘 포즈, 웹포즈를 뭔가 진짜 갑을 단단히 하고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애슐리 양은 뭔가 지금 팀의 맛언니로서 가장 성숙된 매력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자, 또 추가 서비스 포즈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자신 있는 자유분방함과 자신감이 넘쳐나는 포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오늘 이렇게 더 바쁘신 일정에다 함께해주신 우리 기자님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우리도 에디스콘 등 모든 멤버들이 열심히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남은 두 멤버들 가운데로 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으로 한 번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나와주시죠. 잘 잡으시고 단체 사진 촬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년에 우리 애슐리 양 수로 앨범 할 때 찍고 오랜만이신데요. 자, 이제 공식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즈! 앞으로 한 번만 더 나와서 찍을까요? 네, 그래서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네, 코드 3, 샛 미 프리 세 분이 훅쳤을 때 진정한 우리 레이디스콘트의 강하고 진한 색깔이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완결판으로 우리 세 번째 코드 샛 미 프리 앨범 조케이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당당하고 멋있는 우리 포즈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으로도 포즈 같이 만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세 분 같이 계시는데 어떤 포즈를 좀 추가로 부탁드릴까 하다가 우리 뮤직비디오에 보면 갑자기 한 방에 이방첨껏 내 큰 돈이 생기잖아요. 각자 지금 엄청난 큰 돈이 생겼다고 생각하시고 세상에서 제일 깊은 표정 세 분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레이디스콘트의 엄청 행복한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 퍼즐 취해주세요. 네. 자, 지금 대목이 생겼어요. 네. 천억이 생겼어요. 아, 많이 놀러요. 지금 아기 놀러시는 조정 씨. 아, 오늘 우리 다들 표정들이 이렇게 잘 살아 있습니다. 자, 포즈 탈을 함께 해주신 우리 레이디스콘트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쁜 사진 우리 기자님들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멤버들 마이크를 들고 계속해서 이야기님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세 분...